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탑테크의 머신맨 헤이딘입니다 여러분들 뒤에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뭐야? 디엔솔루션즈 저희랑 디엔이랑 콘텐츠 콜라보레이션 합니다 예! 아주 개인적으로 디엔이랑 이렇게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이번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죠? 4월 1일 월요일날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합니다 5일까지 합니다 5일까지 이 심토스가요 전세계에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그런 큰 전시회에요 국제 전시회에요 국제 전시회에요 자 1일날 저희는 촬영은 1일날 1시 이후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만약에 만약에 이제 1일날 방문하신다면 꼭 1일날 디엔 부스에서 저희랑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셔서 그냥 가지 마시고요 좀 아는 척도 해주시고 사진 한번 찍고 네 사진 한번 찍어야죠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자 디엔솔루션지 요즘 어떻게 생각하세요? 디엔솔루션지 최근에 최근에 어제께도 가서 최근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는데요 네네 와 굉장히 영상이 화려해 네 역시 차원이 틀려 역시 차원이 날고 차원이 날고 차원이 날아 먼저 앞서가는 거 같아 네 네 가장 좋은게 저는 가공에 관련된 부분 많이 이렇게 보여줘요 네네 실제 뭐 이렇게 커팅 되는 것들 영상 많이 나오는데요 좋은 거 같아요 지금 뒤에서 지금도 나오죠 그죠? 커팅 기계와 여러분들이 볼 수 없었던 걸 볼 수 있는데 그게 자동화에요 자동화 트렌드죠 네 자동화고 이 자동화를 앞으로는 누가 먼저 시작하냐가 여러분들 앞으로의 사업의 비전 비전 계속 갈 거야 말 거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꼭 와야겠네 이번에 지금 사업 시작한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처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해오신 분들은요 회사가 크는 회사들은 전시회를 항상 오셔가지고 보고 그 트렌드를 맞춰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들은 그렇죠 제가 20년 전에도 봤고 30년에도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시회에 꼭 오셔가지고 회사의 비전을 찾아가세요 자동화는 걸로 자 DN솔루션즈 이번에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되네요 DN솔루션즈 유니버스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김내주세요 즐겨주세요 여러분들이 김내주셔야 DN솔루션이 더 클 수 있다는 거 네 오늘 영상 좋았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오죽